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 tv 전쟁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또 잘 안달아졌던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수 때문에 그는 전유럽의 지배자가 될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1941년 3월 히틀러에 맞서는 국가는 오직 영국이었으나 그들의 저항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영국 따위는 이미 히틀러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머릿속은 오직 소련 오직 소련 오직 소련 이미 소련 침공 날짜까지 다 잡아놨던 히틀러 히틀러는 진작부터 끊고 왔던 소련 침공을 위해 후방 정리작업을 시작합니다 불가리아도 우리 편, 헝가리도 우리 편, 루마니아도 우리 편, 유고슬라비아도 우리 편 그리스만 밀어버리고 소련 침공 야망에 부풀었던 히틀러는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히틀러가 전유럽의 지배자가 되고 독일 제3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기회가 날라가게 된 운명적 실수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발칸반도에서 오고 이미 히틀러 편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유고슬라비아 이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유럽의 지배자인 히틀러의 따귀를 갈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히틀러가 2차 대전 기간 중 가장 화가 났을지 모를 이 순간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복수심에 불타올라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오나라를 친 것처럼 그래서 이릉대전의 불바다 속에 모든 걸 날린 것처럼 히틀러는 발작적인 홧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를 밀어버려라 괴링 당장 유고이스도 베어그라드를 맹폭격하시오 그의 오만함과 분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오만해지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1941년 3월 하순의 오후 히틀러가 격분을 참지 못하고 발작적으로 내린 이 명령 대체 왜 이것이 히틀러 통한의 실수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2차 대전 전황에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두고두고 미치게 될까요? 본 영상에서 모두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나치 독일 SS 부대의 활약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한편의 대작 액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나치 독일 SS 정찰대의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한 활약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